너 그 알아? 백돌기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는지? 오 뭔 알지? 아니 백돌기를 누가 김치랑 먹고 왜 엄마가 알지? 아 너무 맛있지!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머니도 그렇게 먹었어 그 매콤함이랑 달달함이랑 중화돼서 약간 사삭한 김치랑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 입맛이 좀...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다는 게 너무 안내강스하다 나도 오늘부터 우리 집에 전파해보겠어 좋네 좋네 형이 헤어스타일이 나지 잘 기억나는데 응 강아지 머리? 난 그 머리 근데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 현대친 거 같아 우리 뒤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져 그거 우리 엄마가 잘라준 거 같아 너무 예쁘더라 엄청 단정하네 그러니까 보고 나 탑 냈다니까? 난 풋풋함이더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패스 같은 멋이 나지? 그러니까 내 머리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무도 못 따라해 진짜로 학교에서 꼭 보여주는 게 나 학교도 봤어 세월간이 쿨러닝 그리고 스크로브 락 이렇게 붙여서 스크로브 락 괜찮지? 막시단 때문에 쿨러닝이 뭐야? 쿨러닝이 뭐야? 야 쿨러 아 그거 아 그 그거잖아 그 썰매 썰매 그게 쿨러닝 그게 쿨러닝 거구나 아 썰매 아 그게 쿨러닝 육상 아 이 아